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학습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8년 3월 32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텐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정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빈칸 문제니까 정답률은 좀 고려해주시고 이 문제 읽어보시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빈칸을 잘 풀려면요. 그렇죠. 빈칸 있는 부분은 더 읽는 건 당연하고요. 우리 문장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만 있다면요.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제대로 해석해보겠습니다. 우리 빈칸 있는 문제, 빈칸부터 읽어야겠죠? 한번 봐볼게요. Oh, merchandisers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자주 사용해요. The back wall, 그 뒷벽을요. 뭐로서 사용하죠? As a magnet, 자석으로 사용한답니다. 뭔가 끄는 것으로 사용한다는 거겠죠. 진짜 자석인지 아닌지 봅시다. Because it means, 그것은 의미한답니다. That, 빈칸이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어, 뒷벽을 자석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자, 우리 위에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밑에까지 가겠습니다. 첫 번째 줄이에요. Within a store, 자, 가게에서요. 어떤 상점에서요. 벽은 의미예요. The back of the store, 가게의 끝, 가게의 뒤편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요. Not the end, 끝이 아니에요. 뭐의 끝이 아니죠? Marketing, 마케팅의 끝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뭐예요? 그러니까 뒤에 읽어보면, 자석으로 사용한다는데, 거기가 끝은 아니래요. 무슨 얘기죠? 우리 뒤에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This is a good thing. 자, 이것은요. 좋은 일이래요. 왜냐면요. Distance traveled, 자, 뭐예요? 그렇죠. 거리. 거리를 여행하는 거. 어떤 거리를 가는 것은요. Relate, 연관되어집니다. More directly, 더 연관되어져요. 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요. 뭐보다요? To sales per entering customer. 뭐죠? 아, 그렇죠. 입장하는, per 하면요. 뭐, 뭐, 마다라는 뜻인데, 입장하는 고객당 판매량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답니다. 뭐보다요? Than any other measurable consumer variable. 아, 굉장히 말이 어렵네요. 하지만 어떻게 해석해요? 뭐보다? 다른 측정 가능한 고객의 지표. 자, 이 사람들이 언제 오는지, 혹은 누구와 오는지, 뭐 오른, 연령대가 얼마, 누군지, 성별이 뭔지, 이러한 어떤 측정 가능한 지표들보다요. 뭐가? 아, 그렇죠. 걸어다닌 거, 이 매장을 돌아다니는 거리가 판매량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오래 걸어다닐수록 판매량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리 계속 가봅시다. Sometimes, 때때로요. The world's attraction. 그 벽에 이끌림은요. 자, 우리 사람들이 쇄도 아니고 자석이라면 거기에 붙는 게 아니겠죠. 자, 이끌림 뭐겠어요? 아, 그렇죠. 이 매그넷은 누구를 끌어당기는 거? 어, 사람들에게 어필링한 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It's simply appealing to senses. 감각에, 단지 감각에만 호소할 수도 있고요. A word decoration. 어떠한 장식이에요? That catches the eye. Catches the eye. 즉, 눈을 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아, 벽이 되게 이쁘네 하면서 매장 안쪽까지 들어가 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Or a sound that catches the ear. 그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날 수도 있겠고요. 때때로요. The attraction. 아, 방금 말한 그 벽의 magnet. 자석. 사람들을 이끌어들이는 그 자석은요. 자석은요. It's specific goods. 특정한 상품이 될 수도 있답니다. In supermarket. 슈퍼마켓에서요. 위에 나오는 스토어에서요. The diary. 뭐예요? 아, 그렇죠. 우리가 쓰는 diary가 아니라요. 유제품입니다. 유제품은요. It's often at the back. 매장 보통 끝에 있답니다. 왜요? 사람들은요. 꽤 많이요. Some just for cum, just for milk. 그 위에 나오는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 단어 꼭 정리하셔야 돼요. 둘이 같은 겁니다. 자, 이 우유를 사러 오는 거예요. 그냥 우유만 사러 오는데 끝에 있으니까 그거를 우유를 사러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죠. 매장 안쪽까지 걸어가야 된답니다. 근데 이 걸어가는 거 뭐였어요, 아까? 네, 그렇죠. 어떠한 측정 가능한 지표보다요. 더 판매량이 도움이 된답니다. 아, 우리가 우유를 사러 갔어요.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우유를 사서 나오는데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시리얼이 집에 없는 것 같아. 혹은 아, 휴지가 다 떨어졌나? 하면서 한 번 더 고려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면서 아, 다른 것도 살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게 되겠죠. 괜찮나요? 또 뭐 있어요? At Video Rental Shops 비디오 대여점에서는요. 요새는 잘 없죠? 하지만 비디오 대여점에서요. It's the new releases 끝에 무슨 얘기예요? 아, 그렇죠. It's the new releases. 최근에 나온 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매장 끝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더 오래 걸어다니게 하려고요. 자,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니까요. 빈칸에 들어갈 거 뭐예요? 빈칸이 기억이 안 나죠? 한 번 올라가 볼게요. Because it means 그것은요. 의미해야 합니다. 벽이요. 사람들을요. 끌어당겨요. 그것은 좋아요. 왜냐면요. 그것이 좋아요. 왜 좋죠? 사람들이 더 많이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요. 괜찮나요? 네, 우리 밑에 읽어보니까요. 많이 걸어다닐수록 사람들이 판매량을 높여준대요. 자, 그러니까 빈칸에는 많이 걸어다닌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1번 봅시다. The store looks larger than it is. 자, 매장이 더 커 보인답니까? 아, 전혀 그런 얘기 아니죠. More products can be stored. 자, 더 많은 상품들이 진열될 수 있나요? 아니죠. People have to walk through the whole store. 자, 우리 무슨 얘기 있어요? 걸어다닌다는 얘기 있죠. 걸어 다녀야 돼요. 많이 걸어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판매량이 늘어나요. 상점에게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죠. 4번 봐볼까요? The store provides customers. 사람들에게 제공한답니다. 뭐를요? Cultural events. 아, 문화적인 어떤 이벤트를 버린다는 얘기인데요. 밑에 보시면은 아, 바로 senses. 뭐 감정에 호소하고요. 사람들에게서 좋게 보이고요. 이런 내용을 읽고 4번을 선택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내용이죠? 네, 많이 걸어다니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번 역시 아니겠죠. 답은 3번이고요. 자, 우리가 빈칸을 푸실 때요. 특히 고1 같은 경우 지금 고2에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빈칸은 잘 해석하셔야 되고요. 빈칸 읽으시면서 아, 여기에 들어올 전체적인 내용에 들어올 만한 단어를 하나쯤은 포함을 해야 됩니다. 괜찮나요? 네, 계속 읽어보시면서요. 한 번 더 정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괜찮죠? 네, 저는 다음 문제에서 또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